지금 제가 전시장에 돌아왔습니다.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고춧가루 맛있다 소시지 작고 짜장라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맛있어 좋아하나요? 요즘에 좋아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주문의 주황색 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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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덕션 알파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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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파contenter 알파카 알파 또 갤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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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매오 갤러리 까매오 갤러리 까매오 갤러리 아 김에서 오셨구나 까매오 갤러리 안 까먹겠다 까매오 갤러리 김혜식에서 지난번이 어디지? 김혜숙은 갤러리가 있던데 저는 20년대 제가 이거 운영해 볼게요 아 네 네 대구한테 빼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단대는 영역에서 거리가 왔어요 여기는 10분인데 저 10분 된 영역에서 지저러 왔다고 가지고 근데 이것만으로 갑자기 바꾸기가 더 있네 머리 아파 아 까매오 갤러리 나중에 드세요 갤러리 알아요? 알아드리도록 해 아 이거 신경을 어떻게 하냐 아우 씨 아우 알아요? 몰라도 아니 안내려 enin 아우빵 아우빵 아우 아우 아우빵 아우빵 아우 아우빵 이게 뭐야 이거? 다 먹죠? 아휴 건너리에 있지 건너리에 있지 건너리에 어디가 어디 구원와 récup 도랑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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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